청양고추를 넣어서 먹으면 맛있되데? 청양고추를 넣어서 먹으면 맛있되데? 마진 마늘도! 마진 마늘도! 누가 대표로 먼저 먹어보자! 내가 넣을게! 내가 넣을게! 냄새가... 어우! 어우야! 근데 진짜 세다! 냄새가 너무 센데 이거는? 아 진짜 궁금하다! 병찬이 좋아할 것 같아! 먹어볼게요! 맵다! 괜찮은가 본데? 맛없지? 어? 아니 먹으니까 전혀 안 매워!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? 거짓말하는 거랑 안 넣은 거랑 먹어볼까요? 좀 더 그냥 얼큰하고 내가 컵! 야 이게 안 맵다고? 야! 야 잠깐만!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! 막내가 그냥 도전해보겠대요! 그냥 작용하니까 다 넣어도 돼! 고추 많이 넣어서 크게 한 수 있어요! 자 들어갑니다! 들어갑니다! 와 맛있겠다! 맛있겠다! 거짓말 냈네! 어? 진짜 안 매운데? 내가 이상한 건가? 맞아! 나도 궁금해! 나 안 먹어도 돼! 이게 왜 이렇게 돼? 이거? 어? 못 먹겠다 이거는!